롯데월드 어드벤처 이동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월드 항공사인 에어로테는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라 우리 비행기는 브라질까지 가는 에어로테 항공 1호 탑승입니다 자기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비행 중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이쪽 이쪽 매직아일랜드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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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 중에 나가시면 위험하우니 여행 종료 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승무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롯데월드 항공사인 에어로테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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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iving 이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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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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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il, know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